룸바 박스 CD라이즈 서른바 박스 폴 댄스입니다. 세션 1 룸바 박스 룸바 박스 사이드 Together, back, hold, side, together, front, hold, okay, count, 1, 2, 3, 4, 5, 6, 7, 8, session 2, 자, 오른발 앞으로 터치, hip bumping, 왼발 앞으로 터치, hip bumping, 자, count, 1, 2, 3, 4, 5, 6, 7, 8, okay, session 3, 자, 오른쪽으로 쉽도록, side, behind, 90도, pivot, 180도, step, hold, okay, count, 1, 2, 3, 4, 5, 6, 7, 8, 마지막 session 4, 왼쪽으로 360도, full turn, full turn, step, hold, 1, 2, 3, 4, 5, 6, 7, 8, okay, 전체적으로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자, 여기에 태그이 3번이 있는데, 두번째월 끝나고, 여섯번째월 끝나고, 여덟번째월 끝나고, 열두박자 태그 있습니다. 일단 태그는 어떻게 하냐면, 첫번째 여덟박자 몬렉 180도, 1, 2, 3, 4, 5, 6, 7, 8, 하시고, 사이드 킥, 사이드 킥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이렇게 해서 열두 박자입니다 두 번째 머리 아홉 시일 텐데 아홉 시에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텍 연결 스텝 킥, 스텝 킥, 리스탈트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머리 아홉 시에서 해서 여섯 시에 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세 시에서 하셔서 열두 시에 텍 하시면 세 번의 텍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즐겨주십시오